상인들에게 돈을 빼앗고 폭행한 매형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남인 30대 남성이 상가 13곳에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. 피해를 당한 업주들은 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진술을 꺼리거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.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남성이 유흥업소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자 유리문이 쏟아져 내립니다. 잠시 서성이는가 싶더니 또 다른 유흥업소 유리문도 부숴버립니다. 33살 김 모 씨가 광주 양동의 유흥가에서 골프채로 유리문을 깨뜨린 건 지난 16일 새벽. 피해를 입은 유흥업소와 식당이 13곳이나 됩니다. 일부 업주들은 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피해를 당한 사실마저 숨기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업주들이 매형과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조직폭력배인 김 씨의 매형은 업주들에게 2억 2천만 원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부 업주들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